음악 엄마가 혹시라도 노망될까 걱정하지마 오늘은 일요일이지 너는 겟니지 상냥하고 성급한 내 하나뿐인 아들 무엇이든 아직까지는 기억한단다 자, 가봐 어서 넌 내 할 일을 하렴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시는 시바타도요의 아들에게라는 시입니다 시를 쓰고 글을 쓰는 동안에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시를 써보십시오 소설도 써보십시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지만 글을 쓰는 동안은 그 시간이 다르게 채색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백화 문상희 작가님의 장편소설 황혼의 양지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황혼의 양지 사화 백화 문상희 은혜와 정호는 계획에도 없었던 신혼여행에 사진사 겸 통역사를 자차하는 춘희를 데리고 오전 11시쯤 일본 온천 여행길에 올랐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으니 막연한 설렘과 첫 해외여행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삿보로행 비행기는 베이저급 항공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00석 규모의 중저가 항공기였다 은혜와 정호 그리고 춘희는 출국 수속을 마치고 드디어 빨간색 카핏을 밟으며 트랩에 올랐다 기내 어나운서의 안내방송과 안전수칙 등 멘트가 끝나자 비행기가 갱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심장이 약해서 자주 놀라기도 했던 은혜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다 은혜씨 괜찮으세요? 네 오빠 이륙할 때 이렇게 어지러울 걸 알았다면 멀미약을 미리 먹을 걸 그랬네요 춘희야 너는 괜찮니? 나는 괜찮아 꼭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라 좋기만 하다 지켜보는 정호도 이륙의 중압감의 사실 멀미를 살짝 했으나 남자 체면에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정상 고도에 올라 수평 비행을 하자 은혜의 멀미도 잦아들었다 춘희가 친구인 지점장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몰라도 티켓팅을 잘 해놓아 장가 좌석에 따란히 앉았다 그제서야 안정을 되찾은 은혜가 입을 떼었다 와 오빠 우리가 지금 구름 위를 날고 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너무 신기해요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춘희가 창피했던지 입에다 검지 손가락을 갖다 대고 쉿 하는 손짓을 했다 은혜와 정호는 아닌 척 했지만 시골 촌따기 서울 구경을 온 것처럼 구름 위를 날아가는 광경에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다 두 시간이 채 안 되는 비행이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기내식이 나왔다 춘희가 자랑을 늘어놓았다 이 기내식은 상품에는 없는 것인데 여행사 친구가 신혼여행 축하 선물로 주문해줬어 그래 춘희야 덕분에 잘 먹을게 은혜가 고맙다고 인사를 또 했다 이륙 후 한 시간이 조금 넘어서 바다를 지나 북해도 육지가 눈에 들어왔다 먼저 오밀초밀한 섬들이 그림처럼 시야에 들어오자 은혜와 정호는 촌딱처럼 넋을 놓고 쳐다봤다 오빠 오기를 정말 잘했다 그쵸? 그래 나도 처음 온 해외여행이라 미지의 세상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네 거 봐요 온천여행 여기를 정말 두 분 잘했죠? 네 그래요 춘희씨 소개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때 또 기내방송 어나운서의 안내방송이 나왔다 잠시 후 신치토세 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동해와 태평양이 만나는 해변가 공항이라서 착륙 시 행풍이 불 수도 있어 기내 진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안전체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세 사람은 창밖 구경에 정신이 없었다 4월 중순인데도 사뽀로 근처 산에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서 내려다보는 모습은 정말로 절경이었다 드디어 일본 땅 호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으로 들어섰지만 생전 처음으로 온 애국이라 입국 절차를 모르는 은혜와 정호는 당황스러웠다 또한 저렴한 패키지 여행 상품이라 가이드는 따로 없었으며 항공권과 숙소만 제공되었다 이번 여행에 같은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온 단체는 약 30명이었으며 같은 호텔로 예약이 되어 있었고 이동은 개별적으로 해야 했다 춘희가 자랑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걱정 마라 은혜야 내가 그래도 일본어를 조금 하거든 그리고 여행사 영자에게 간단한 입국 절차를 다 배워서 왔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단다 그래 고맙다 춘희야 내가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 했니? 날 데리고 오기를 잘했지 은혜야 정호씨 하면서 춘희는 본인의 의상을 높이려고 애를 썼다 그래 고마워 춘희 너가 안내를 잘 좀 해줘 오케이 걱정 마라 은혜야 춘희는 입국 심사장에서 여권을 들이밀고 떠듬떠듬 일본말로 관광객이라 설명을 하면서 능청스럽게 바디랭귀지를 섞어가며 예약한 호텔 영수증 용지를 보여주자 생각보다 간단하게 입국 심사가 끝났다 가방이 내려오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기다렸다가 세 사람은 가방을 찾아서 나왔다 공항에서 바로 전철도 있었지만 여행사 이영자 지점장이 메모해 준 대로 세 사람은 사뽀로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눈치가 빠르고 눈썰미가 있는 춘희는 그래도 잘 찾아다녔다 아 저기 있네 사뽀로역으로 가는 버스다 매표소 앞에는 일본 표기로 1300엔이라고 쓰여 있었고 춘희가 환전한 돈으로 표를 끊고 있었다 우리도 엔화로 환전해 왔어 엔화 여기 있어 춘희야 아냐 버스비는 싸니까 내가 낼게 그 대신 비싼 거는 은혜 너가 내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그럴게 춘희야 사뽀로역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30분도 안 되어 도착했다 여행 안내서에는 오후 5시에 사뽀로역에서 호텔로 가는 셔틀 버스를 탄다고 쓰여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땡땡 여행사 깃발을 들고 소리쳤다 땡땡 여행사에서 오신 코리아는 여기로 오세요 산도 호텔로 가는 셔틀 버스가 여기 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갔다 버스에는 영문과 일본어로 산도 호텔이라고 쓰여 있었다 기사는 산도 호텔 깃발을 들고서 이치니 산시 고루쿠를 애치며 인원을 확인하고 영어로 OK를 애치고 관광객 전부가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올라탔다 버스는 35인승 미니 관광버스로 깨끗했다 야 중저가 여행 상품인데 셔틀버스도 제공하고 괜찮다 춘희야 응 여기 여행 안내 가이드 북에 나와있단다 은혜야 춘희씨 일본에 오니까 첫째 거리가 깨끗하고 조용해서 좋네요 하고 정호도 빨문을 열었다 삿보루 시내를 조금 벗어나 한적한 산 아래에 있는 7층 규모로 객실 120실의 호텔로 서울로 치자면 별 두 개 이성급 호텔이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열쇠를 받느라 웅성거렸고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한국식 발음으로 한 번씩 이름을 불러 열쇠를 나눠주었다 먼저 성춘희는 303호였고 은혜와 정호는 505호였으며 혼자서 온 사람은 춘희와 40대로 보이는 여자 하나였고 나머지는 모두 쌍쌍이 온 사람들이었다 은혜와 정호가 묵을 방은 5층에 더블 베드와 욕실이 딸린 방이었고 춘희의 방은 그보다 작은 싱글 침대와 욕실이 딸린 방이었다 춘희는 3층에서 내리면서 얼른 씻고 6시쯤 로비에서 보자며 먼저 내렸다 은혜와 정호는 방으로 올라가 짐을 풀었다 이 정도면 오빠 생각보다 방이 좋아요 그러네 정말 나는 중저가 여행 상품이라 싸구려 모텔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괜찮네 그래 3박 4일 묵을 침이라서 풀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오빠 나부터 얼른 씻고 나올게요 그래 나는 씻지 않고 그냥 나갔다가 돌아와서 씻을 거네 그래요 오빠 굳이 지금 씻을 필요가 없네요 서울보단 여기가 좀 더 추운 것 같으니 위에 점퍼나 걸치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오빠 그러지 뭐 둘이는 편한 운동화로 갈아 신고 로비로 내려왔다 로비에는 커피 자판기와 커다란 컵라면 자판기가 있었다 춘희도 로비로 내려왔다 춘희야 여기 라면 자판기에 라면이 무지하게 많은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좀 읽어줘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삿보루동 저것은 생라면이라고 쓰여 있다 은혜야 야 춘희야 이 정도만 알려줘도 좋다 오빠 이따가 출출할 때 맛 좀 봐야겠어요 은혜야 여기 한국어로 된 가이드북 있으니 나가보자 정호씨 배고프세요? 아니요 아까 기내식을 먹어서 그런지 허기는 없어요 은혜씨 말대로 조금 출출하기는 하지만 정호씨 저기 개천길 따라서 10분 걸으면 삿보루 시내가 나온다고 씌여 있으니 운동 삼아서 가보지요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신바람이 난 세 사람은 나란히 삿보루 시내로 향했다 오빠 저 개천에서 계속 수증기가 올라오네요 응 내가 알기로는 온천수가 흘러나와서 수증기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정호씨 6시가 조금 넘어 어둑어둑 했으나 커버길을 돌아가자 휘황찬란한 삿보루 시내 네온사인이 눈에 들어왔다 춘희야 너는 뭐 먹고 싶으니? 음 나는 그 유명한 삿보루 우동에다 어묵꼬치에 일본 사케를 맛보고 싶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오늘 저녁은 통일해서 그렇게 먹도록 하지 뭐 정호씨는 어때요? 응 나도 그렇게 같이 먹을게 세 사람은 시내를 두리번거리며 한참을 걸었다 야 저기 있다 유리에 삿보루 우동, 오뎅탕, 오뎅꼬치, 닭꼬치, 생선구이와 사케도 있다고 쓰여 있다 춘희야 너 대단하다 가이드 해도 충분해 알아줘서 고맙지 메뉴가 다양해서 삿보루 우동 3개와 오뎅꼬치 1개, 닭꼬치 2개, 그리고 사케 1병을 시켰다 300엔짜리 닭꼬치와 오뎅꼬치도 푸짐했으며 700엔 하는 삿보루 우동도 사깟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그릇에 고명까지 먹음직했다 꼬치는 큰 접시를 달라고 해서 한 군데로 모아놓으니 영락없는 뷔페 음식을 방불케 했다 세 사람은 사케잔을 들고 남들이 보든 말든 건배를 내치며 분위기에 들떠서 저녁을 먹었다 일본식 사케는 마실 때는 부드럽지만 독주에 가까워 취기가 오래 가는 술이다 오빠 음식도 맛있고 사케도 맛있네요 가봐라 은혜야 여행 오기 잘했지? 춘희가 맞장구를 쳤다 취기가 오른 정호도 중간에 끼어들어 입담을 늘어놓았다 아 일본 땅 삿보루에서 술을 마셔보다니 정말로 뜻깊은 여행입니다 다 춘희씨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얘기한 대로 은혜가 계산을 마쳤다 저녁 겸 술자리를 마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세 사람의 기분은 한껏 업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아까는 보지 못했던 로비 유리에 한국어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아침 10시에 또보리베츠 온천 지옥해고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돌아오는 시간은 오후 4시라고 씌어 있었다 춘희야 운청까지 셔틀 버스를 운행도 해주고 좋다 그러면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 잘자? 그래 오늘 저녁 잘 먹었다 너도 잘 자라 정호씨도 안녕히 주무세요? 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푹 쉬세요 3층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했다 오빠 기분이 좋다 그치? 그래 맞아 은혜가 좋아하는 걸 보니 나도 좋지 오빠 나 먼저 씻을 거야 그래 먼저 씻고 와 은혜와 정호는 외국 땅에서 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삿보루에서의 첫날밤을 맞이했다 은혜는 침대에 놓어 정호에 팔 베개를 하고 가슴에 한쪽 손을 올려놓은 채 말했다 내일 온천에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네요 나도 그래 평생을 일에만 쫓겨 살아왔는데 내 팔자에 이런 여행을 해보다니 꿈만 같아 이게 다 은혜가 용 꿈을 꾸어서 그런 거지 히히 오빠도 참 내가 정호씨 집에 들어왔으니 그런 꿈을 꾼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집에 용이라는 뜻이야 에? 제가 용이라고요? 당연하지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은혜와 정호는 신혼여행의 행복을 누렸다 포근하게 잠이 들었다 아침 7시쯤 일어나 로비로 내려와서 춘이에게 설명을 들은 생레멘을 선택해서 남은 동전으로 뽑았다 150엔짜리 치고는 맛도 좋았고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우동식 라면인데 특히 멸치향이 나는 국물 맛이 시원했다 안녕하세요 정호씨 일찍도 나왔네 은혜야 응 춘이야 너도 일어났구나 속풀이 하려고 생레멘 먹었단다 너도 하나 빼줄게 아니야 은혜야 나도 동전 챙겨서 내려왔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내려왔다 식사 제공을 안하는 대신 컵라면 자판기로 아침 식사를 대체하고 있었다 은혜와 정호 춘이 셋은 제각기 방으로 올라가서 온천에 갈 준비를 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에는 어제 그 30명 인원이 가득 차서 시끌벅적했다 곧이어 친절한 기사가 미리 한국어로 녹음해둔 안내 방송을 틀어주었다 노보리베츠 온천은 화라산에서 흘러나오는 자연 온천수로 일본 10대 온천 중 하나라는 것과 1년 내내 온천 수증기로 인해 지옥 계곡을 닮았다는 내용의 안내 멘트였다 온천 입구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음식점이 질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요금은 1인 1500엔으로 타월과 온천탕에서 입을 옷이 제공되었다 약간 푸르스름한 유황야의 온천수에 몸을 맡긴 은혜와 정호는 감격에 겨워 눈을 감았다 오빠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평생 고생을 한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빠 고생 많이 했으니 푹 몸을 담가요 그래요 은혜씨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평생 노동일을 해가며 피폐해진 육신의 피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 은혜씨도 몸을 푹 담가요 조금 떨어져서 하늘을 쳐다보던 춘이도 거들었다 저도 두 분 덕택에 이런 호사를 누려보네요 은혜야 정호씨 고맙습니다 온천욕을 마친 세 사람은 시장끼가 돌았다 음식점으로 내려와 이번엔 초밥과 우동을 시켰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관광지라서 초밥도 1인분에 삼천엔이었고 우동도 천이백엔이었다 세 사람 합쳐서 만이천육백엔이면 점심식사 한 끼에 십이만원이 들었으니 꽤나 비싼 가격이었다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었다 오늘 점심은 내가 사겠습니다 식사비는 부담이 되었지만 정호가 계산을 했다 에이 정호씨 정호씨 돈이나 은혜씨 돈이나 그게 그거죠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니에요? 하며 조금 민망했던지 은혜에게 말꼬리를 돌렸다 사람들이 엄청 많다야 은혜야? 워낙 유명한 온천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진짜 많다 춘이야 30분을 기다려 받아든 음식을 들고 자리를 잡았다 한국에서 먹어보던 초밥과는 좀 색다르네요 은혜야 정호씨 그렇죠? 겨자에 찍어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육즙이 풍성하네요 우동도 쫄깃쫄깃한 것이 국물도 시원하고요 네 춘희씨도 많이 드십시오 정호씨 초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양이 너무 적어서 간에 기별도 안 가네요 한 개씩 더 시켜서 먹으면 안 될까요? 정말로 초밥이랑 우동이 꿀맛 같아요 아니 국물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깝다 그치 은혜야? 듣고 있던 정호는 마지못해서 일어났다 은혜씨는 어때요? 하나 더 시켜줄까요? 맛은 좋은데 너무 비싸요 은혜가 말을 하면서 춘희를 살짝 쳐다보았다 그럼 두 개 주문해서 한 개는 춘희씨 주고 한 개는 우리 둘이 나눠 먹으면 되겠네요 정호는 주문을 하러 나갔고 은혜가 언짢은 기분으로 춘희에게 쏘아붙였다 춘희야 정호씨가 사람이 좋으니까 말없이 주문하러 갔지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준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 물가가 엄청 비싸다야 인화가 내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과 너무 달라 여행사에 대한 여행비 백만 원에 비하면 이러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다 은혜야 은혜야 내가 하나 더 시키자고 한 것은 초밥 양이 너무 적어서 그랬다 분위기가 잠시 냉랭해졌다 그때 정호가 초밥 두 접시를 들고 자리로 왔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이번에는 줄이 길지 않아서 바로 초밥이 나왔군요 하며 자리에 앉았으나 정호도 냉랭한 분위기임을 금방 눈치챘다 자 추가 초밥이 나왔으니 맛있게 드십시오 한 접시는 춘희 앞에다 내려놓고 하나는 은혜에게 주었다 염치도 없이 춘희는 은혜의 핀잔에도 개의치 않고 잘도 먹었다 점심을 먹은 후 둘레길 산책을 나섰다 은혜와 정호 그리고 춘희는 거대한 화라산에서 품어나오는 수증기에 옷깃을 적셔가며 지옥계곡 둘레길을 걸었다 일행은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주차장으로 돌아와 잠시 기다렸다가 모두 다 셔틀버스에 올라탔다 이번에도 셔틀버스 기사는 빠짐없이 인원을 체크한 후 출발했다 셔틀버스에 내린 세 사람은 호텔방으로 올라갔다 은혜는 춘희를 데리고 와서 정호가 혹시라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미안함으로 정호에게 말을 꺼냈다 오빠 춘희는 덤벙대면서 눈치도 없는 편이니까 오빠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도 몇십 년을 친구로 살아왔지만 춘희도 쪼달리게 살아와서 그랬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은혜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춘희씨가 온천여행을 알선해준 대가나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궁금하긴 했지 에이 오빠도 참 우리가 춘희 여행 경비도 내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됐지 뭐 그래도 춘희씨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일본을 몰라서 고생을 꽤 많이 했을 거야 그건 그래요 오빠 춘희가 미운 구석은 있지만 속내는 착해요 그리고 오늘 점심값으로 너무나 비싼 걸 먹었으니 이따가 저녁은 자판기에서 다른 컵라면 빼서 먹죠 좋아 그렇게 하지 컵라면 우동이 꽤 맛있더라고 휴대폰 로밍을 해오지 않은 세 사람은 불편할 줄 알았으나 참을만 했다 춘희를 부르려면 군에 전화를 해야 했으나 은혜와 정호는 로비로 그냥 내려왔다 이번에는 다른 라면을 뽑아서 뜨거운 물을 채워 별미처럼 저녁을 때웠다 다음 날은 호텔에서 약 3-40분 거리의 오타루에 있는 제과정 방문 코스였다 은혜와 춘희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약간의 오해를 풀었다 은혜야 내가 밉지? 아니야 춘희야 생각보다 음식값이 비싸서 내가 그랬으니 너무 마음두지 말아야 오타루에 가는 길은 환상적이었다 길게 드리워진 해변가 철책을 따라 바라본 바다는 정말로 절경이었다 기사는 떠뜸떠뜸 한국말로 여기가 포토샵이니 잠시 정찰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해변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모두들 사진찍기 산매경에 빠졌다 은혜와 정호도 포즈를 잡으며 오늘은 부부 모델이 되었다 자 더 가까이 붙어요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오지 이번에는 정호씨가 은혜 얼굴에 뽀뽀하는 거 찍을게요 춘희는 호들갑을 떨었다 세 사람은 아름다운 해변가를 배경으로 여행원 보람을 만끽했다 운행시간을 조금 초과해서 도착한 오타루 오르골당 제과점에 도착했다 말이 제과점이지 제과제빵 백화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빠진 편에는 커다란 건물에 인형 가게와 기념품 가게도 있었다 야 이렇게 큰 제과점은 생전에 처음이다 은혜가 감탄을 하자 춘희도 거들었다 여행 가이드북에서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야 호들갑을 떨면서 안으로 들어가자 모두들 놀라서 눈이 희둥그레진 모습이었다 없는 게 없는 제과 백화점이었다 정호는 대충 돌아보고 가격대가 저렴한 것으로 골라서 몇 개 사기로 밥 먹었다 진열대에 있는 찹쌀무찌와 안꽃빵은 한국어로 적혀있었다 두 개씩 들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돌아와 하나는 춘희에게 주었다 정호씨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빈대도 낯짝이 있으니 커피와 빵은 제가 살게요 은혜야 아까 보았던 소보루빵과 찹쌀 전병으로 아침을 때우자 커피는 뭘로 드실래요? 춘희는 계산대에서 약 2채넨 정도의 주문을 하고 계산했다 셋은 오르골당 광장에 있는 파라솔 아래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아침을 때웠다 셔틀버스 기사가 부여한 두 시간을 보내고 다음 목적지인 기타카로 제과점으로 향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제과점이었다 주로 초콜릿 종류가 많았다 은혜는 구청 앞에서 초콜릿을 사서 정호와 반씩 나누어 먹던 것을 기억하며 이번에는 통아몬드가 들어간 300엔짜리 초콜릿 3개를 사가지고 한 개는 춘희에게 주고 정호의 소맷자락을 붙들고 밖으로 나왔다 저만큼 떨어진 파라솔로 가서 주머니에 있는 초콜릿을 꺼내고는 혼자서 웃음을 참지 못해 비실비실 웃었다 허허허 오빠 저번에 구청 앞에서 우리가 초코베 한 거 생각나요? 알지 왜? 여기서도 초코베 해요 하면서 계속 웃음을 참지 못했다 거참 싱겁기는 못 이기는 채 하고 정호는 초코베를 하고 같이 나누어 먹었다 오빠 이건 통아몬드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맛있네요 우리도 남은 여생을 이렇게 달달하게 살아요 하고 또다시 초코베를 했다 오후 4시가 되어가자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은혜야 층층이 색다른 과자들로 채워져서 꼭 백화점에 쇼핑을 온 기분이다 춘희가 버스에 오르면서 소리쳤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기사는 휴게소에 10분 정도 정차를 하고 사진 찍을 것과 쇼핑할 시간을 주었다 은혜와 정호 그리고 춘희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매점으로 나왔다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일본식 규카츠를 저녁거리로 사왔다 가격대는 700엔으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는 저렴해서 은혜가 3개 샀다 엘리베이터에서 춘희는 고맙다는 인사를 두 번이나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은혜와 정호는 샤워를 하고 7시쯤 규카츠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었다 동카츠와 또 다른 맛에 놀랐다 오빠 우리가 먹던 동카츠와는 완전히 달라요? 부드럽고 또 일본식 된장국도 구수해요? 응 먹을만하네 여기 봉지에 비프라고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 소고기로 만들었나 봐 저녁을 먹고 303호 춘희에게 군에 전화를 했다 춘희야 규카츠 저녁은 먹었니? 그래 은혜야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 오늘이 마지막 저녁인데 사포르 시내 구경이나 갈까? 그래 내일 돌아가야 하니까 한바퀴 돌아보자 여기 가이드북을 보니까 스스키노역 근처에 한국인 삼정도 많이 있고 버나가라고 쓰여있네 사포르 역에서 한정거장인데 여기서 삼각형 꼴로 나와 있으니 걸어서 15분 거리라고 되어 있네 그래 저녁도 먹었으니 산보 삼아서 가지 뭐 오빠 스스키노역 근처에 구경하러 가요 내일 가야 하니까 추억거리 만들러 가야죠 그럽시다 갑시다 춘희 말대로 스스키노역 근처도 사보르 역 못지않은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했다 은혜와 정원은 아주 저렴한 일본 부채와 머리핀 브로치 등 몇 가지만 샀다 춘희도 여성에게 필요한 기념품을 자기 돈으로 샀다 한국인 상점도 더러더러 보였고 김치찌개 부대찌개 해장국집도 있었고 일본식 발음인 기무치 가게도 있었다 춘희야 다리 아프다 이제 돌아가자 오케이 살 것도 다 샀고 눈여기도 많이 했으니 슬슬 돌아갑시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춘희가 100엔짜리 아이스크림 3개를 사서 셋이서 나눠 먹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돌아왔다 이튿날 세 사람은 일본에서의 마지막 아침 식사로 자판기에서 사보르 우동을 먹었다 로비 유리에는 한국어로 12시 비행기 시간에 맞춰야 할 것과 출국 심사에 1시간쯤 소요된다는 내용과 9시 30분에 셔틀버스가 출발한다고 쓰여있었다 은혜와 정어도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가방을 꾸렸다 9시가 넘어서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차장으로 나온 주인인 밑집고 아주머니는 호텔 팸플릿과 사보르 컵 우동 두 개씩과 사보르 기념품을 넣은 작은 쇼핑백을 하나씩 나눠주고 꾸벅 인사를 하며 서투른 한국말로 다음에 또 만나겠으문이다 감사하문이다 를 연발했다 셔틀버스가 출발할 때도 밑집고 아주머니는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 10시가 조금 넘어 산치토세 공항에 도착했다 기사는 가방을 일일이 찾아주며 감사하문이다 아리가또 구자이마스를 연발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올 때는 사보르 역까지 셔틀버스가 왔으나 떠날 때는 산치토세 공항까지 데려다 준 것은 고마운 일이었으나 홍보성이라는 느낌도 살짝 들었다 상술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은혜와 정호가 느낀 일보는 음식값이 좀 비싸다는 것과 깨끗한 거울이 친절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입국장으로 향했다 출국심사는 입국 때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일부 관광객은 가방에 넣어둔 작은 화산석을 압수당했고 이유는 반출 불가 품목이라는 것이었다 은혜와 정호 그리고 춘희는 많은 것을 사지 않았기에 여권의 출국 도장을 받아 올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비행기 트랩에 올랐다 세 사람은 사보르에서 많은 대화를 했기에 조용히 비행기 이륙을 기다렸다 은혜는 올 때 느꼈던 이류 공포증에 살짝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은혜씨 괜찮으시겠어요? 정호의 물음에 은혜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잠시 후 기내 아나운서의 안내방송이 나왔다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이륙을 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이륙을 완료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음료수나 물은 이륙 위에 드시기 바랍니다 햄버거와 음료수를 저희 항공사에서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물품은 저희 스튜어디스가 지나갈 때 말씀해 주십시오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의 항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내방송이 끝나자 비행기는 서서히 움직였고 바람이 없이 이륙은 순조로워 금방 수평 비행에 들어갔다 세 사람은 올 때와 같은 좌석으로 이번에는 서울로 가는 오른쪽이라 은빛 눈부신 햇살이 비행기 날개에 반사되어 신비한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오빠 지금까지 살아오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본 온천여행을 다 해봤네요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로 감격스럽소 은혜야 정오씨 신혼여행 오기를 잘했죠? 이제 더 나이 들면 이런 데 오고 싶어도 못 온답니다 그래요 춘희씨 안내를 잘해 주셔서 덕분에 온천여행 잘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정오씨 덕분에 저도 여행 공짜로 잘했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쯤 지나자 한반도 육지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구름 위를 지나다가 김포공항 근처에서 고도를 낮추자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다 김포공항 활주로에 랜딩기어가 마찰하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오빠 춘희야 이제 서울에 돌아온 실감이 난다 그래 그렇지 4일 동안 떠났는데 벌써 매콤한 김치가 생각나네 집에 가면 가기 전에 담아둔 시원한 물김치부터 먹어야겠다 입국 절차는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통과도 까다로웠다 앞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쳐다보았더니 누군가 입국 심사대에서 마일드 땡땡 담배를 가방에 너무 많이 담아서 초과한 담배를 세관에 압수당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빠 춘희야 우리는 간단하게 왔으니 아무 일도 없겠지? 그럼 아무 걱정하지 말아 은혜야 김포공항 국제선 로비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눈치 빠른 춘희가 마지막으로 생색을 때려는 듯 급하게 말을 했다 은혜야 정호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얼른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사올게요 하면서 편의점으로 뛰어갔다 오빠 춘희가 미운 구석은 있어도 이럴 때는 꼭 필요하니 제 친구가 맞죠? 그래 맞아요 우리도 사실 그 일만 없었으면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지금쯤 일터에 나가 일을 했겠지 맞아요 오빠 참 인생이라는 게 내일을 알 수가 없네요 그때 춘희가 비닐우산 3개를 사 가지고 왔다 가만히 있어 봅시다 우리는 5호선 타고 군자역에서 내려 7호선으로 갈아타면 되는데 춘희씨는 어떻게 가죠? 네 저는 공동역에서 6호선 갈아타고 증산역에 내리면 근처가 집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출발역이 근처라서 자리는 넉넉했고 정호는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고 셋이 나란히 앉았다 은혜야 어차피 카메라는 여행사 영자에게 빌려온 것이니까 영자에게 가서 컴퓨터에 연결해 폰에 다운받아서 카톡으로 보내줄게 은혜야 그래도 여행에서 남은 것은 사진밖에 없어 알았지? 고맙다 여러가지로 춘희야 얘기하는 사이에 공동역까지 왔다 은혜와 정호는 고맙다는 인사를 또 하고 춘희를 먼저 보냈다 은혜와 정호는 면목역에 내려 간단한 저녁거리 반찬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사온지가 한 달이 지났지만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지라 집에 들어가는 것이 새삼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새로운 느낌으로 오래도록 지난 포옹을 했다 오빠 온천여행 너무 좋았어요 사랑해요 오빠 은혜 덕분에 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고마워 은혜와 정호는 인생길 늦음하게 예정에도 없던 행복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둘만의 둥지에 짐을 풀었다 정호는 은혜의 꿈결같은 목소리를 들으며 잠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오빠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 맞죠 하늘만 알고 있죠 우리를 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집에서 이렇게 달콤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죠 꿈만 같아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정호는 어렴풋이 생각했다 인생사 새홍치마라고 방 안에는 잠의 나락으로 깊이 빠져든 두 사람의 행복한 숨소리만이 새근새근 울려 퍼지고 있었다